콩도 걸그븐 아니야? 콩도 아니에요? 콩도 아니에요? 아닌데요? 아니에요? 네 아닌데요 그런거 같은데요? 레벨이 비슷한데 뭐가 레벨이 비슷해요 아니야? 안녕하세요 걔는 루슈 하잖아요 그 블링은 내가 에임이 진짜 좋던데 에임이 좋다고 저요? 언제 봤는데요 그사람을 루슈하는데 저는 루슈하는거 아 진짜요? 네 게임에서 많이 만났다고요? 그 루슈를? 아니 그 블링을? 아 그래요? 아 그래서 솔저하나?